하파기 드로우 많이 넣어야겠다 공중세비 같은거 음? 나왔네 이거 의심도 3장들어 절대 받으면 안돼 디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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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0번을 하겠는데 디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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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도 장난 아니게 좋겠다 디덤강 하파기 다 빠지네 거지같은거 디덤강 디덤강 썩어 퍼지 무한의 금달 잠깐만 꼬챙이가 났겠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제발 아니 왜 안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안나오냐 자기야 안나왔을때 디덤약 해도 됩니까 디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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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궁대에 있어도 근데 쓰지도 못할건데 없는거 보다야 낫지만 시넘강 시넘강 두루루루루루루 병번개는 좋네요 띠덤강 디덤강 이제 전투의 암성처럼 전투 시작할때마다 디덤강 해야되는 병속의 디펙트 하스스톤 하스윈도 아니고 프리타미나 계속 넣으면 될거같은데 디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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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써지 저거 디덤강을 외치고 싶어서 잔상 폭주 폭주 쓰자 폭주 형상 세게 들어오는건 안좋을거같애 어차피 강호 안할 것 같은데 판도라면 개판단다 진짜 판도라면 되게 160장 된다 못참지 아 배신세계 없어라고 잠깐만 배신세계 해봤대 야 내 밴반지 망했어 정신공격사자 장점 가가지고 디넘강 디넘강이 아니라 필요가 없는데 어 인정 어 인정 강호 카드 아니면 좀 걸고 싶다 디넘강 병 속에 불꽃 마렵다 닐리도 3장 들어오던가 닐리? 닐리는 잘 모르겠네 3장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닐리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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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고 구ft 음 이거 단장이지 티놈감 아 합학이 어디였어 디팩트님 힘을 주세요 합학이 떡을 하겠다 디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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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플래디넘 강 아 배신 이거 좀 다 꺼지면 안 될까 디넘 강 실례지만 좀 꺼져주셨으면 디넘강 서순 대신 또 나오네 몇 겹네 제거도 못해 케미컬 엑스 디넘강 아 배신 좀 꺼져 배신 꼴받네 전문성 플러스 나왔으면 좋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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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디덕강 continued 아까 저게 떴어야이다 저게 뭐지? 까먹었다 티넘감 폭주 지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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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이거 패배 왜 이렇게 높아 배신이 좀 킹받긴 해 킹받긴 해 킹받긴 해 케미컬도 불갱어 못참지 아니 댁이 72장인데 빈 3장을 어디다 쓰냐고 검은별로 간다 배신제거 땡기네 배신제거 티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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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뜨면 난리난다 티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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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냥 동대기 pozy toll 똥대기 당연히 똥대기인건 당연하긴 한데 총매했을 수도 없고 휴순 6장 올강화 마렵네 올강화 맨 선천땜에 뒤집는데 디넘감 디넘감 아이처놈의 마무리는 왜 이렇게 많냐고 소멩oration 여기서 아이스크림도 노려볼 수 있고 팽이도 노려볼 수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덤강 두 번 빼먹었다고요? 디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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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담배는 흡연 부욕이 없다. 디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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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섬을 하나 더 볼까? 상섬 하나 더 보는 게 낫겠다. 희귀음을 찾아보자. 뚜뿔벌 좀 추워. arrog동 improvement. 벽툰 좋은 flowing. 출신과 보다. 칸 오, 쥐 디노밤깡 디넘강 환영살인마 딥팩트 카드 왜 안나오냐 걔도는 붕대 아니었으면 안나오실 것 같은데 디넘강 디넘강 걔도 강화 안되있어도 어차피 한번밖에 못쓸걸요 아이 미친 생각보다 미친 덱이다 디넘강 디넘강 폭주 디넘강 폭주 디넘강 폭주 디넘강 폭주 디넘강 폭주 디넘강 폭주 디넘강 내 은트로피야 영핵 거 quan 디넘강 디넘강 제발 꼬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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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타격감부 다껍 애매하긴 한데 골프 잡았네 디넘강 아니네 아니지 저거잖아 아카베쿡 아카베쿠 아카베uição 으으읍 개시게 만네 디넘강 와씨 어떻게 이걸 뽑냐 아니 잠깐만 사기야 이거 사기가 만연한 섬탑 극한의 드로우 빨대기다 아이 고거 좀 빼 아이 음 아씨 고거 개잘꼽네 진짜 비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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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한 기회다 저 밑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네 아이고 비리타마 손해받네 아 언제 잡어 그래 유독가스 디넘이 아파 디넘강 비넘감 재구성을 넣었어야 했을까 답은 재구성이었을까 아 돈으로 데카 비쳤듯 디넘강 신경이 지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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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즈 디노문강 디노문강 작업도구가 개트롤 하는데 딥팩트는 언제 강해질까요? 디노문강 작업도구 꺼졌으면 강화할 것도 없다 와 프리즘 유독 가스 써야겠지? 유독 가스 써야겠지? 디노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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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사일런스 사일런트 디넘다 해시계 해시계 한번 보려면 드로우를 170장 봐야돼? 100 170장 아니지 200 심자는 딜 이걸로 챙기면 되는데 디넘감 도플 도플 캥어 나왔다 안좋은데 핫박이 세게 다 빠졌는데 도플 도플 방금 하나 더 빠져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도플 백이 85장인데 거즈가 지는 드로우 거즈가 지 잡히네 예정 예정 깊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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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거지야 난 거지야 집도 직장도 아무것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흐릿함 다 밑에 처박혀 있는 거 봐 진짜. 드로우 환상속이다. 이긴 거 같긴 한데. 디넘강 이겼다. 역시 디펙트. 더 그레이트 원. 디펙트. 이겼다. 이겼다. 님은 바로 디펙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파도라에서 배신 나와가지고.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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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